오른쪽 순간 왼쪽 그리고 저희가 쇼케이스 때 준비한 포즈였거든요. 근데 이게 살짝 저희는 되게 마음에 드는데 회사에서 재미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.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어지는 거예요. 이거는 그림이잖아요? 저희는 노트를 준비했어요. 하나, 둘, 셋 나, 둘, 셋 표정도 롯데에 표정만 나왔어요. 네가 롯데에 표정만 나왔어요. 하나, 둘, 셋 우와 아, 좋았다. 웃음 나왔네, 웃음 나왔네. 이게 노트예요, 노트. 재밌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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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재밌죠? 이게 저희가 아까 야심하게 준비했는데 이게 재미가 없다고 하셔가지고 재밌죠? 네! 노트! 나 노트잖아.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와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학대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? 학대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? 학대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? 아, 고맙습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저희가 사실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. 첫 펜시 했는데 이제 팬분들께 잘했을 게 정말 좋은 추억이 되도록 해야되는데 많이 긴장을 해서 오늘 저희 멤버들 잘했나요? 네! 정말요? 와! 재밌었나 되게 좋아하거든요 와 재밌어! 네 오늘 이렇게 저희 첫 팬스타인에 와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에 또 만날거죠? 네! 저희 다음에 또 뵐거죠? 네! 네 내일 월요일이에요 슬픈 소식이지만 어렵게 저희 그린거트 노래로 함께하기 시작하시면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저희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김인서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! fans 응 지금 리 verdad 권리님 지금 yellow 고맙습니다!